스페셍보스 스페셍보스! 오케이오오케이오오케이오오케이오 아 이게 지금 양쪽 팀들이 정말 신중한게 제대로 보이겠죠 아 이 팀 맥크 오더 나왔어요 자 눈 넷이예요 아 지금 눈 가요 눈 가요 눈 네 아 지금 피치팀 눈 5명 아 양아주셔서 나무킬 아 이거 IT 맥크가 이게 좋나요? 자 진짜 4대2 어 양완선수가 삶킬 삶킬어야이이이이이이이이이임 야대수 양완선수가 10킬로 최다킬까지 갱신했습니다 아 나 내가 왜 얘한테 왜 이렇게 타이밍이 너무 이상한데? 타이밍이 너무 이상한데? 왜이렇게 저는 아프지? 다 의심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있어요. 이거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확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. 확정을 지으면 안 돼. 그거는 정말 핵이 아닐 시에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. 자기가 정말 핵의심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증거를 찾으시고 만드시고 그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인터넷에 수쿠가 있잖아요. 저희는 수쿠가 수쿠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. 거기에 올리셔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다같이 토론을 하는 거지 자기 혼자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아 제가 무조건 핵이네.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. 아 왜 그러냐 성아 진짜 야 방둘 야 진아 방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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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옷과 서래 아 니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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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게 니가 니가 내가 쫘아 네 흫 정성이야 흫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쟤부터 안 갔지? 적배 갔다 왔는데 응 세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어휴 나를 못 봤는데 저 사람이 적배라고 그래 스읍 간투하네 네 수쿠 아주 진지해요 아 제가 세균이한테 핵이라고 했다고요? 아 정말요? 아 그래 저도 저도 실수한 부분이 몇 번 있었죠. 그럼 아세요.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 제 핵이네 이렇게 말했던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를 드렸습니다. 그분들한테 다 태균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태균님이 누구신데요? 쇼페에서 삐곤다요? 응 백부통 하나 한 30빛 갔다 능공 허벅 한 30빛 갔습니다. 어? 뭐야 이거 오시네? 능공 허벅 아 태균님 아이디가 뭔데 누구신데요? 태균님 에 경험에다 나오는 우려라는 말이에요. 잘 새겨드리세요. 친구들 저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후찌님 들어오세요. 오우 제가 태균님을 의심을 했다고요? 난 태균님이 누군지 모르는데요? 누구신데요? 나는 핵 의심했던 애 별로 없는데? 제가 핵을 잡았던 애는 진짜 핵이었는데? 이게 뭔 말이에요? 에스케이트에서 이성 전방! 하나 더 있다 이거 야 어까라 더 하는데 이거? 반개머리 중 5 하나 갔어요. 능공 5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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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이 산출했습니다 중 5 하나 갔어요 반개 위에 쓰나 탄아 옥그로우네 나이세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원래 핵 잡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진짜 쉽지 않아요 핵 잡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 좀 하는 사람이 진짜 핵을 써버리면 진짜 더 힘들죠 진짜로 그건 진짜 힘들어요 지훈아 이거 양각이야 왼쪽 오른쪽 양각 이거 내가 발속에 내버려 한번 짜봐 왼쪽 오른쪽 둘 다 양각이야 전망한다 이거 분명 땡두개 뭐냐 이래 여기 있다 죽어 개피 개피 컷 죽어 하나 더 온다 하나 뛰어온다 개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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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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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거 설치된거? 어디요?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애들이 지금 몇 년째 핵을 씩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훈이도 핵을 씩을 받아서 제가 방송을 키라고 해가지고 지금 방송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핵 아닙니다 시청자님들 제발 그 핵 아니니까 지금 오해 좀 하지 마세요 기밀렸어요 여기 올라가자 이거 전방 오른쪽 하나 있었던 것 같아 오른쪽 하나 지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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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방 핵 먹었다 이거 어 얘 옥터 하나 더 있는데 아 죽었다 영혼 없는 세상에 저거 저거는 형이 주공 밀게 어 죽어왔어요 ㄷ자 진단 소리 났어요 오케이 중적 빼 적부터가 맞아 저 옥방 하나 왔다 지훈아 옥방 하나 옥방 연망 하나 까놓을게 못 오게 적동 안 왔다 오케이 적 주공 옥방 옥방 나이스 아 야 적동 적동 기다려봐 적디걸리 오케이 이거 주공주공주공 아아 주공주공 주공이야 주공 점프 점프 전기 자 한번 온다 백프로 이제 온다 여기 머니드에도 안 오는 것 같은데 그치 아 주공 왔다 서라곤 럽샷 돼야지 무조건 아아아 hind 아하하하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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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ㅏㅔ 나 올줄 알고 있지어 럽샷할랬는데 제가 못 맞춰야됨 자 새로이신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뭐 내가 핵이야 내가 핵이면 1등 했죠 시청자님들 야 지금 에? 쯧 광 탈하고 온 사람한테 ㅎㅎㅎㅎㅎ 왼쪽 썸봐 양각이다 아 나 빙 와 얘 빙.. 와.. 빙을.. 양각이 세요 와.. 설대했다 지훈아 설대 하나랑 나 아이스 살짝하시고 키보 박으시고 아니 없는거 같아 지훈아 키보 박으시고 키보 박으시고 키보 박으시고 한계단 준아 적배갔다 적배갔다 내앞배x2 어이 깜짝이야 정성이는 핵이 아니라 이상한 애예요 이상한 애 흫 야 이상하네 야 이상하네 야 야 야 삥삥삥 주거기도 온다 삥 아 아 아 아 오 놀래라 씨 오 놀래라 씨 오른쪽 전방 와 뭐이 씨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저 친구 와 옥 진짜 죽돌이네 죽돌이 그냥 딴 데 갈 생각 안하네 어 쟤 우리가 또 많이 당해가지고 그냥 우리의 몸 죽이려고 그래 쟤 오빠 올 듯? 쟤 한번 잡아봐야겠다 쟤 오빠 올 것 같은데? 신빈님 어서 오세요 야 오빠 안오나요? 오빠? 오빠 소프스 같은데 이거? 쎄한데 오빠 없다 오빠 없다 오빠 없다 오빠 없다 뒷집이 안보는데? 아 이거 중 하나밖에 없어요 응 스페셜 버스 간다 스페셜 버스 옥 스페셜 버스 로놈이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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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하하하 아하핰하하 쟤네 무슨 개그 앞에 네 명이 있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